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휴일 이틀간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늘었습니다. 강릉에선 기존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이어져 어제 20대 3명과 60대 1명이 확진됐고 오늘도 30대와 40대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36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홍천에서는 춘천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제에서도 성북구 확진자와 접촉한 7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해안 지자체들이 새로운 관광시설로 저마다 해안탐방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가까운 곳으로 노선을 정하다 보니 태풍과 너울에 의한 피해가 심해 코스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강릉시 바다 부채길. 지난해 태풍으로 갯바위에 설치한 철제 탐방로 구조물이 파손돼 1km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강릉시는 9억여 원을 들여 보수 정비를 준비 중인데 올해 8, 9월에나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속초 외홍치의 바다 향기로는 300m 구간이 파손돼 통제되고 있습니다. 리조트 측으로부터 탐방로를 넘겨받은 속초시는 땜질식 복구로는 상습 파손을 예방할 수 없어 항구 복구를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10억 원이 넘는 공사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동해시는 청곡항을 중심으로 산자락 둘레로 해안탐방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급경사 구간에만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 군부대 순찰로를 그대로 활용해 자연 훼손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체 2.2km 가운데 1.4km, 3분의 2 구간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와 태풍으로 인한 파손 우려가 덜하고 정부에서 조성한 해파란길과도 연결돼 관광 연계 효과도 기대됩니다. 동해시는 군부대와의 철책 철거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안에 해안탐방로를 완공해 개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 원주의 한 채석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대표단이 확장을 준비하는 채석장 업체와 보상에 합의하고도 1년 동안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상금을 임의로 나눠가졌다는 의혹 때문인데 주민들은 이장을 형사구발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 문마극과 귀래면에 경계해 있는 한 마을. 최근 이 마을 주민 30여 명은 이장이 마을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기부된 돈 3천만 원을 동네별로 나누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아가 일부 주민에게는 수백만 원씩 이장이 개인적으로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나눠주고 남은 돈 천여만 원은 이장이 가졌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 3천만 원의 출처도 문제입니다. 이 마을 근처에는 주변 산을 깎아 돌과 모래 등을 채취하는 채석장이 벌써 2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16만 제곱미터의 채석장을 67만 제곱미터의 채석 단지로 4배 이상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 주민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 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2019년부터 협의에 참가해 지난해 3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3천만 원은 업체가 마을의 화합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데, 주민들에 따르면 이 장은 지난 1년 동안 3천만 원의 존재는 물론이고 합의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합의 당시에 주민 협의를 잘 마쳤다는 공증을 받자고 제안했지만, 이 장이 이를 거부했고, 그 자리에서 원주시 허가 부서에 직접 협의가 잘 끝났다는 확인 전화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이 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속한 특정반은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밖의 주민들에게는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의 단계에서 채석단지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업체 확장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소음과 먼지로 인한 고통에다 마을 이장의 불투명한 협의와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상처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내일부터 65에서 69세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또, 60에서 64세는 13일부터 예약이 진행되고, 지난주 6일 예약이 시작된 70에서 74세를 포함해 이들 연령층의 사전 예약 기간은 모두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1339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1시간 이내에 접종 일시와 접종 기관 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접종됩니다. 전송됩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의 10%는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기준 도내 접종 대상자 25만 4,275명 가운데 10.4%인 2만 6,331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고, 58.3%인 14만 7,659명은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도내 전체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은 9.58%로 전남 11.54%, 전북 10.15%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오늘 오전 양양군 수산항 동방 약 8km 해상에서 3톤급 통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배가 전복된 것 같다는 군부대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과 구조대, 항공대 등을 투입해 오전 11시 25분쯤 승선원 3명을 구조했지만, 의식이 없던 60대 1명은 병원으로 후송된 뒤 숨졌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이 침수돼 배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역 인력 채용을 시작합니다. 내년 상반기 테마파크 개장 준비를 위해 1차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인턴십 20명과 경력직 90명을 강원 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200에서 1,600명의 지역 인력 채용을 위해 대학 연계 인력 양성 교육 이수 과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 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부모 한쪽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 승인을 하더라도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 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빚 대물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상속 절차를 모르는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을 위험이 커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에 어업인 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가 어업인 소득 안정과 수산업 분야 공익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645명이 신청해 18억 7천여만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은 2톤 이하 어선은 150만 원, 2톤 이상은 톤당 65에서 75만 원 수준이며, 총 허용 어획량제 가입과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자원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심사해 연말쯤 지급됩니다. 호텔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는 이른바 호캉스 선호지역으로 강원도가 제주 다음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